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엔젤아 생각보다 좀 작은데? 여기서 2일을 지내야 된다고? 잠은 어디서 자지? 어깨를 피할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동력보험한 사람들이에요 노넬 좋습니다 담보 수아 ㅎㅎ 여기 앉아볼까요? 예 두님이 카메라 설치하실 동안 구경좀 해볼까요? 이거는 식용물이고요. 여기는 배의 뒷면. 여기는 이렇게 거대 엔진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커요. 우리가 끌어져야 할까요? 우리는 시간에 끌어져야 할까요? 쉽지 않나? 쉽지 않나? 오케이. 이쪽에는 이렇게 전기 껍는 것도 있어요. 오, 여기 운전 핸들이 있어요. 이건 스피커인가? 이게 뭐야? 튜나 직화구이. 저 뒤쪽에 스피커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지금 음악 틀어서. 우와, 이거는 낚시줄이야. 뭐야? 여기 요리 장비가 다 있어요. 오, 소피가 강해졌어.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겁나긴 해. 여기 다 화장실이 없어요. 여기 화장실이 없네. 근데 에브리브는 그냥 바갓에 할 수 있대거든요. 소피 어떻게 해? 네마리. 고급 음식 잡으러 가요. 고급 음식은 원래 잡으러 가는 게 아니야. 누가 잡아오면 보낸 거 아니에요? 오, 여기다 아이스박스가 4장인 거 같아요. 오, 아이스박스. 왜 잡으러 가는 거야? 왜 잡으러 가는 거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먹으러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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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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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전일 배에 여자가 간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 장치를 잡든지 날 잡든지 진짜 조초만 한 잡아야 돼요. 아, 아니 뭐가 제일 무서워? 뭐~? 내가 아무 쓸모가 없을 거 같아. 제일 무서워. 배가 올라와 있어요. 언제 올렸대? 아까부터 있었어? 아니 좀 아까 올린거 같지? 아까 삐진척하고 목을 돌리는거 같더라 우리가 돌려버리는거 아니냐 아까 그 캐리어까지 나이도 세심 좀 넣어 나 나이나면서 다 미안해 오 엔진실이요 차 빼는중이요? 아아 그렇지 그렇지 수영이가 돌아오는데 안해 신발도 신고도 저렇게 잘해 어떻게 저렇게 잘해? 와 근데 배 빼는게 진짜 쉬운일 아니야 여기 줄도 보여요? 아 그러네 와 진짜 어려운 날 몰랐다 저분 물에 들어갔다 나오셨어 원래 나가면 안되는 날에 나가는거 아니야? 우리 때문에 물이 그런거 같아 하하하하하 뭔가 되게 심각하게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당황이 있으면 될거 같아 당황이 있으면 될거 같아 예스 아 물을 아껴서 타시는구나 예스 컵이 오산규 와 파도 점점 커지는거 봐 영화 퍼펙트 스톤 봤어요? 아니요 조지 플로니가 선상으로 나오는 고기 잡으러 가는 남자들의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다 죽어요 마지막에 다 죽어요 네 어르신들 여기 죽던 이 집 다 한마디 You know in the squid? Yeah In the black color From the squid? Yes I have squid I have squid in this one And we put like this This is the one The tuna Okay It's in sublion It seems like this Ah okay This is sublion style But in the other countries The red Ah yeah So this is real squid black one Yes I have squid in Make it happen No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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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rn 안선의 꿈 세상은 꿈 꾸는 자 있는 안에 되게 깨끗해요 얼음 얼음 어머 우리의 양식이다 저기 물통인가봐 목말라 주류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다 이 조그만데 더 차가워 저건 바람이 미끼 작은 물고기들을 그냥 모으기 위한 작은 물고기들이 막 돌아다니면 여기에 큰 튜너가 오네요 아 그걸 지금 준비하는거야? 네 아 그러면 작은 물고기들을 모았다가 튜너들이 몰려오면 그때 사냥을 시작하는거구나 그렇지 우와 진짜 진정이다 그때가 좀 자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거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먹으면 죽은데요 우리 줄 요리 만드는거야? 아야야야야 열심히 모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따로 만들어진게 아니라 이거 목식이구나 소피가 오늘 수천마리의 물고기들을 먹여살리는거에요 죽일거에요 참치 줄거거든요 핫핳핳핳핳핳 우와 하다도 쩐다 하하 뭐에 쟈다 다 주래주래 오오오오오...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다 배에서 준비하는구나 우와 정말 던져요 뭔가 설치하셨어요 끝 지점을 하나 잡으신 것 같고 우와 뭔가 선을 만들었어요 길게 쫙 풀고 있는 것 같아 그치 펼치고 있는 거야 다 모든 거에 이유가 있어 역할이 있고 멸미 할 것 같으면 또 약을 먹어버려야 될 것 같아 오 이제 이거 나가나 봐 전문가들 아니라면 못하겠네 뭘 하는 건지는 몰라도 오늘 우리의 숙소는 여기입니다 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일주일을 지내는 거야 이건 작은 웨이브래요 바다 안가운데 있어 이건 스킵이에요? 이건 아주 짧다 오케이 지금 오징어를 잡고 있는 건가봐요 갖고 내려가지고 오우 오우 내가 비가 좀 뺀은 순간 너무 좁중하면 안돼 여기 멀리 봐야 돼 멀리 봐야 돼 멀리 봐야 돼 멀리 봐야 돼 진짜 놀top audit다 저 배 보면 파도가 얼마나 센지 알 수 있어요 저 배보이면 파도가 얼마나 센지 알 수 있어요 물에 얼마나 센지 물을 맞았고 아우 오징어 다리만 낙개가 올렸습니다 여기가 어저잉 우와 엄청 깊게 넣어졌고 우와 그냥 그만 하신거네? 여기도 실패네 그러게 뭔가 한방에 해결되는게 아니네 도대체 뭐하는거야? 돌아올 수는 있는거야? 일단 좀 시간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뭐가 있어 플라잉피쉬 우와 플라잉피쉬 우와 잡았을건가 봐 오 오 오 하하하 파이 이야기 네? 아냐아냐아냐 오케이 플라잉피쉬? 우와 플라잉피쉬 아까 날개를 펴고 날은거야 얘네 5초 날더라구요 우와 엄청 신기해 대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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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신기해? 멀미 안하나보다 멀미! 아 우와 물고기 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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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더워 괜찮으세요? 드래곤 피시 드래곤 피시 괜찮으세요? 아까 올라와서 영롱했지? 빛깔이 침 으어 우엑 우와 대박 이빨 아니야 뭐하는 거 아니야? 포 großart 와 intent 보호 collaborate 생략 아 Streля 이게 소득색이야? 와.. 달이 아주 그냥.. 동그랗게 떴습니다 쟤를 잡은 미끼가 쟤에요 아까 드래곤피치를 잘라서 미끼를 만든 걸로 다시 드래곤피치를 잡았어요 저기 드래곤피치에요? 아까 드래곤피치라고 그러지 않았어? 동속상자 헐 대박 약간 닭한테 계란 먹인 그런 느낌 아냐 닭한테 닭을 먹인 느낌이지 아itä 입이 부산 mitad 주님이 오징어 압시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 배 위는 아주 바쁩니다 다들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있어요 다들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저만 역할이 없어요 주님은 아프지나 말래요 오주! 이제 티나에 잡을건가봐 사러 현장 눈에 땡각에 뜨고있는데 대박 왜? 왔어? 아 진짜? 한 번 딱 기회가 왔는데 그때 딴짓하고 있었어 그런 분위기인거 같아요 이대로 있는 몇시간인거 같아요 손장님 제리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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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 불에 매달려있어 비껴보여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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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기 나가신다 몽둥이 들고 나갔지 몽둥이 던졌어 몽둥이 던졌어 몽둥이 던졌어 이렇게 줄을 잡았어요 우와 이벨 타고 간다고? 오 주님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이건 뭔가 다른 일로 문주에요 지금 이게 참치에 힘 빼는 것 같아요 엄청 멀리까지 왔어요 지금 대에서 지금 화면에 볼지 모르겠는데 지금 비율이 엄청 절고요 계속 끌려가고 있어요 일단 지금 이 카메라에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잠시 카메라를 보러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은데 이미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바다에 빠지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배터리 때 보니까 종이 인형 같던데 우리 주님 지금 배에서는 더 멀어졌고요 아까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서 배터리가 20% 밖에 없는데 못 들고 나왔어요 실제로 조명도 하나 들고 왔었어야 되는데 못 들고 왔고 지금 여기서 대단한 걸 찍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물어보니까 한 2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엄청 큰 물고기가 잡혀있는데 추운한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바다 한가운데 망망대해를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뭐야 진짜 미쳤어 미쳤어 여기 2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2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2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3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요? 오케이 밸런스 밸런스 밸런스, 오케이 아까 착취 입지를 느껴서 작은 배가 떠나고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걸 안 오는거지 바닷바람이 매우 더세요 바닷바람이 매우 더세요 바닷바람이 매우 더세요 잣도 다시 오고 있습니다 매일 밤 지금 우리 배가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저기 계속 끌려만 오고 있어요 지금 11시 35분 아무튼 줄을 계속 당기고 계시니까 물고기에 거의 가까워지지 않을까 무슨 물고기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크답니다 그리고 저한테 수영할 줄 아냐고 자꾸 물어봐요 제가 제가 배가 지우고 싶으면 저는 배터리 10% 밖에 안 보여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서 별들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 배에 자리를 찾아야 돼요 서쪽에 있는 가장 밝은 별 밑에 우리 배가 있습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계속 줄을 릴레이즈하게 내려놨다가 계속 줄을 릴레이즈하게 내려놨다가 다시 땡겼다가 여기 왔다갔다 했었거든요 이제 좀 땡긴 것으로 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카메라 이제 카메라 1편에서 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까지는 계속 우리가 동쪽으로 끌려가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강야를 틀어가지고 저기 우리 배가 있는 철쪽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한참 배로운 서양 진짜 이곳만 서한들이 배를 맞이할 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한들이 서해 서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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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거 블루바리 안 아니야? 이게 뭐야? 배터리가 없어서 못 지웠어 잡는 걸 못 지웠다고? 마지막에 잡는 순간을 못 지웠어 요즘 판매 키우는 것 같아 우와 미쳤어! 소드피쉬 소드피쉬가 뭐야? 정색이잖아? 나 몰라 블루바리 아니야? 나 몰라 저도 자세히 모르고요 엄청 커요 엄청 무겁고 엄청 커요 이건 마이오에서 네 넌 최고의 피셔맨 넌 최고야 감사합니다 소드피쉬 오 마이 갓 이걸 잡았다니 이걸 잡았어 이게 바로 인사한데 나보다 큰 덩을 잡았어 소드피쉬가 들고 있어요? 아니야 내가 배터리 갈고 있을게 얘도 갈아야돼 아 아까 너무 상황이 큽박하게 돌아오고 낙수의 배터리는 잘 모르다보니까 어 컷 아 정말?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아니 여기 동철치 나가느라고 우와 잘렸어 누가 안 했거든요 카메라를 아 아 수워드피쉬 수워드피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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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아니 아니 배터리가 없는 카메라를 두고 나와서 줄을 나왔다 풀었다 나왔다 풀었다 거의 2시간 동안 진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끌어올렸고 끌어올리자마자 멍둥이로 후드랍해가지고 이 상태가 됐습니다 어 근데 참치카도 왔어 멋지니까 낚시 컨텐츠가 됐는데 영 영 딱 먹었어 이건 참치가 아닌데 미친걸 잡아 근데 이게 뭔데? 이 장을 잡았어 너무 늦게 오는거야 눈이 몇시간 걸린거 같아 4시간 걸렸어요 이거 잡는데만 3시간 걸렸어 미쳤어 세일 배터를 들고 나갔어도 꺼졌겠네 그러니까 가방을 메고 나갔어야 되는데 아까 가방을 벗으라고 그랬잖아 눈알 예쁘게 안 들으시는건가? 우와 미쳤다 마리오는 좋은 피셔맨! 최고의 피셔맨인 사블라연 먹기 좋은? 진짜? 맛은 달라요? 그렇지만 가격은 똑같은 아 오케이 이런 물고기 처음 봤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아라게 살아있어 드래곤피쉬 아 이거 보거 우와 얘한테 끌려가지고 시험 끝에 그냥 쫙 끌려갔어 엄청 멀리까지 얘의 심리를 읽으면서 해야 되잖아 심리 게임이란 말이야 미쳤다 멘탈 싸움 멘탈 싸움 마리아 네 What was the biggest french you catch? 147gb Which one? Two hours? The same day Okay Are you okay? 생산을 무슨 호불호 썰을듯이 썰어야 돼? 소금을 가자마는 거에 큰 의미가 없나봐 그러게 오마이갓 뭐야? 아, from inside 삐죽삐죽이동에 이 녀석이 아니라 아, 얘인거야 와, 이거 해체하는 것도 일이다 아니, 이 녀석이 나만한데 장기적으로 나만하겠지 그러겠지 내가 어둠의 의사 선생님이 보는 것 같아요 나의 장기를 보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우리의 뼈들이 내 뼈들이 위장 안에 생선 뼈들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드라군들이 위장 안에 생선 뼈들이 이렇게 들어가있어요 드라군들이 먹어야 해 아, 오케이 아가미가 물에서 날아다녀요 두님이 좀 잠을 자야될텐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곳은 망망대 바다입니다 3시에서 투나 타임 오케이 이거 투나? 네 돌멩이를 중심으로 오징어와 먹물과 아까 그거 드래곤지씨 참치 한상 어 참치 한상 뭐야 안녕 인사하는거야? 참치로 만나자 가오리를 잡아 올렸어요 꼬리가 독일텐데 오오 우와 뭐야 뭐야 뭔가 비상사태에요 빅원? 오케이 오늘 뭐 만선이야 만선 스몰 이렇게 팍팍 치여서 도망가는거잖아 지금 오 또 힘싸움 시작했다 다시 당기고 있어 말고 계셔 이제 아까 깨우고 이렇게 했어요 물고기와의 심리전 뭔가 물속에 있는 참치가 어떤 상태일지 상상이 되요 엄청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거야 지금 지금 싸인당하자라 밥 먹게 싸움이 따라기라이 싸인당하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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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인당하자 작살 나갔어 네 가볼게요 뭔가 시작될거 같아 뭔가 시작될거 같아 오 뭔가 줄이 엄청 땡겨지고 있어 조이는거 같아 옐로우핀 옐로우핀 미쳤다 미쳤다 아으아 아으아 기절했어 우와 와아 아이고 35만원 참치는 영롱하다 포티킬로? 포티 우리 서원들은 아직 배고프십니다 바로 다음 참치를 위해 준비하고 계세요 일사불란 온갖 물고기가 다 있어요 지금 스워드빛이며 가오리며 보거며 여기 있으면 양식장 같아 불빛나는 거 진짜 신기하다 파란 물빛 나오는 거 진짜 플라스틱이네요 우와 물고기 스워드피쉬 맛있어? 껍질은 생불하고 그냥 흰살 생선 맛이에요 오오 항해사실 침대를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베개고요 이렇게 하면 잘 수 있어요 누워있는 게 어디에요 밑에서 벌리지 못벌리지 말고 올라왔어요 하하하 거의 5시간 다 됐고요 사실 잡힌 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잡은 튀나를 정리하고 있는 거 같아요 원래는 60kg 이상을 잡고 싶었는데 거기 있으면 해 뜰 거야 우리 참치 사기 떡 오면 충분한 거 같아 근데 더 큰 거 잡겠다고 하루 더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어쨌든 지금 마지막 타이밍에 어떻게든 장아보려고 다들 엄청 S북이 계세요 네이처 하이크 판초우위입니다 쉬고 있으면 어차피 이제 막판이야 무슨 얘기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도 파란불 아이앱빅 . 아이앱빅 ㄴ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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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조합히ς 구 módem 커트로 하는 게 없어요 저렇게 멋있는 자리에 잡히셨나? 치열한 바다와의 전술을 마친 병사들 같아요 다 뻗었어요 다 큰 배들 한 달 나가네요 이런 버전은 몇일이에요? 7일에서 10일이에요 서블라이온 사람들이 다 달리게 돼요 매 순간 최선을 다 해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진짜 내가 여기서 아무 역할을 못하고 그냥 앉아있잖아요 올해는 종군기자 종군기자 이들의 전쟁을 세상에 알리는 종군기자